이리 나와 교전을 벌이고 왔나 보군 교전해 본 소감은 어땠나? 아주 빠르고 강한 분이셨어요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확실히 그녀는 예측이 어려운 궤도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뛰어난 저격 실력도 가지고 있지 단독으로 그녀를 상대하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겠군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무리하지 마라 함부로 접근했다간 그녀의 화살에 네 심장이 꽤 뚫릴 거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절호의 저격 포인트에 위치해 있지 무작정 접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김희정 부국장과 함께 그녀의 저격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너는 그 사이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도록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말하도록 우리가 이리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동안 너는 다시 지상을 정리해 줬으면 한다 휴게소의 주차장 근처에서 다시금 대량의 차원정들이 출현한 것 같으니 말이야 그러니 지금 즉시 출동해 주기 바란다 검은 양 팀 쪽에도 출동 요청을 넣어두겠다 검은 양 팀과의 무의미한 마찰은 피하도록